요가의 다섯 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궁금하시죠? 요가를 하시는 분들 보면 좀 젊고 항상 좀 왠지 정신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좀 잘 살 것만 같고 좋은 음식 먹을 것 같고 맞아요. 왜냐하면 노력을 해요, 실제로. 그게 좀 좋다는 걸 아니까 상황은 똑같아요. 저희들도 요가하는 사람들도 고통이 있을 때 마음이 아파요. 근데 그 아픈 거를 확장시키지 않은 방법을 좀 공부를 해요. 마음 공부를 하면서 아, 이거는 망상이야. 어떤 상황이 생기면 우리는 망상을 하잖아요. 확장시켜요. 우리 애가 뭐 하나 쫙 잘못했는데 그거 잘못해서 학교를 못 가면 어떡하지? 공부를 못하면 어떡하지? 취업이 안 되면 거기서부터 결혼까지 막 가요. 그러면 나중에 그 손자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,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. 근데 그건 다 망상이거든요. 실제 상황이 아니에요. 그런 것들을 저희는 좀 차단하는 방법을 공부를 해요. 그런 것들이 그런 다섯 가지 원칙에 좀 영향을 받아요.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운동. 운동. 아까 우리 얘기했었어요. 그래서 깊이 얘기는 안 할 텐데 운동이 아까 하타 요가. 몸을 움직여서 하시는 동작.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척추를 항상 허리를 곱게. 우리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서 있잖아요. 예를 들어 굉장히 날씬해 보이나요? 네. 너무 날씬해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진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. 이 자세에서 만약에 허리가 척추가 휘었다고 생각되면 이렇게 되죠. 그렇게 되면 배가 많이 나아 보이고 허리가 굽고 날씬해 보이지 않아요. 근데 당겨서 올려주는 자세만 바로 해도 훨씬 더 발라 보여요. 똑같은 사람인데 자세가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항상 허리를 곱게 펴시고 있는 사람이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매력도 더 있어요. 뭔지 모르게 자신감. 좀 키도 작고 좀 아닌 것 같은데 제 자신감이 너무 많아. 이유를 모르겠어. 그럼 뭔가 있는 것 같아. 뭐지? 하나로 더 물어보게 돼요.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왠지 당당한 친구들 있잖아요. 쟤는 당당하면 안 되는데도 당당한 친구들이 있어요. 그런 친구들한테도 뭔가 우리 자신감이 있어요. 기억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? 네. 그 분한테는 굉장히 장점이에요. 사실은 우리가 좀 배워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. 자신감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. 그래서 항상 몸을 곱게 세우셔서 하시는 운동을 통해서 건강미 이런 것들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호흡. 호흡 중요하죠. 우리 몸은 수분이 80%로 이루어지신 거 아시죠? 수분이 80%인데 물을 마시지 않고는 이틀, 삼일도 살아요. 옛날에 뭐 백화점 붕괴 사건이나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물 안 마시고도 살잖아요. 네. 숨은 어때요? 호흡은 5분 이상 넘길 수 있나요? 아니요. 그렇죠. 호흡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굉장히 호흡을 제대로 하셔야지 몸이 굉장히 건강한데 도움이 되세요. 보통 요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호흡을 여기까지만 해요. 하, 하, 하. 하, 복식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. 숨을 좀 깊이 마시면은 폐가 좀 커지면서 장기가 밀리면서 배가 좀 앞으로 나오시는 거예요. 아, 모르셨죠? 저도 안 지는 한 몇 년밖에 안 됐어요. 왜 복식 호흡하는데 배가 나오는지 궁금했어요. 폐가 아무리 커져도 배가 나오는 게 이상하잖아요. 근데 폐가 커지면서 눌려지면서 장기가 약간 앞쪽으로 나오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재미난 거는 폐가 혼자서 움직이지 못해요. 폐는 폐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움직여서 숨을 쉬실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호흡을 수련해줘 수련해줘 이야기를 하는 게 그 근육들을 움직이는 거를 성장시키시는 거예요. 그래서 인도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호흡도 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뭐 교호흡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. 그런 호흡을 깊이 있게 좀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. 한 예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막 큰일이 났어. 그러면 이러죠. 야, 너 숨 쉬어! 그러잖아요. 그렇게 숨을 좀 잘 쉬실 수 있는 것들이 건강에 많이 도움이 돼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